다 나와요? 얼굴 막 되게 크게 나오지 않아요? 지금 지각하는 태봉이형과 충훈이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일곱시에 모이면 일곱시에 반에 모이는게 한국의 미덕 코리아타임이라고 그래도 태봉이형이 제일 늦게 올 것 같아요 아 탄미봉 왔다 아 생각보다 일찍 오셨어요 땅같이 왔지 왜 이렇게 쩔었어요? 이미 여행 다녀온 사람 같을때 아 그래서 영국가니까 라디오에도 옷 입은 건가요? 몰라 이거 카카오 프렌즈 아니야 카카오 프렌즈에요? 결국 충훈이형이 제일 늦네 저희 여객터미널로 가가지고 충훈이형만 오면 되는데 충훈이형 오면 다시 찍을게요 충훈이형이 지금 꼴등했습니다 따당 근데 다들 여행 전인데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 다 쩔어있어 너 안사고? 뭘 안사? 목베개 나 목베개 사야돼 아 목베개? 갑시다 자 이제 가방을 집어넣으러 가겠습니다 혜진아 기념을 한번 풀어봐 아 그럼왜 어떻게 풀었대? 눌러야돼 눌러야돼 이제 멀리 갑니다 하하하하하 아 여기 비즈니스 클래스로 가면 되나? 하하하하하 엉뚱한 데 갈 뻔했어 아 신기하다 진짜 가는구나 담배를 산 태진이 아니 담배 이제 선물을 줘야기 때문에 얘가 쓸건 아니고? 네 되게 특이하다 천만 밖에 하고 아직도 못 발랐어 아직도 못 발랐어 보고 있는거지 막 그냥 뭐 하나만? 뭘로 결정했어? 제일 싼거에요 밸렌타이 12년산 몰츠 아 그래? 되게 많구나 이거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저희는 이제 라운지로 저희는 지금 이제 스카이 허브가 아니라 마테나 라운지 아 맞네 마테나 라운지 뭔가 이게 또 위약한 것 같구나 근데 그만 찍는거 같고 허어키 있어요? 아 나 허어키한 줄 알고 뭐라도 건조하기 때문에 맛 찍는건데 충은이형은 제일 먼저 바로 음식을 가지러 갔네 지금 시간 9시 20분 몇 줄 먹습니다 뭐야 풍프리크 얼마나 먹고 싶다 그런데 아 형 이 형 또 나이 발동되지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된다 25000원치를 먹어야 된다 맞아 이제 내 일생에서 이제 여기 올 일이 거의 없고 없어 처음이나 마지막에 애는 못을게 여기 타개도 없고 손님 먹을 수 있는 라면을 갖고 충은이야 25000원짜리 라면 25000원치를 꼭 먹고 가야지 고체들이 많이 먹어요 아이씨 그런거 다 파 파는 가게들이 있는데 여기도 있네 너무 조그마다 근데 애들용이다 서있다 목베개 오오 딱 바로 앞에 바로 딱 앞에 있어 바로 딱 앞에 있어 세진이도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면 물어봐 오면 같이 해 같이 사야지 다른 것도 있는데 저기 가운데 바람넣는 거다 이거 괜찮네 근데 너무 비싸다 이거 49달러잖아 여기 10달러잖아 그래도 만원이야 비싸구나 야 이거 이거 안 돼 100m 3000만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고요? 얼마씩 하는데요? 좋아보이던 게 아닌데 5만원 저 안에도 있네 저 안에 들어가봐 이거 하나 2만원 5만원이야 이거 다 얘기하니까 면세점이라며 22000원 그냥 가 그러면 이거 바람나서 하는 허접한 이게 만원이야 이거 얼마였는데 아 나로서는 더 되지 15불이니까 아이 너무하다 이거 저것보다 더 작은 거 탔던 거 같은데 제주도와 처음이 마지막이 될지 모르면 그거 잘 보관해라 버리지 말고 어우 잊어버리고 추워 사진 안 찍어도 돼 너네? 아니 처음이나 마지막이 되면 난 찍어야 돼 기념사진 하나 찍어주냐?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태진이 그냥 가 그러면 알아서 찍고 많이 많이 찍는데 네 많이 찍어야 돼 오오 드디어 이제 기내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멘트는 안 해도 돼 그 어둑한 멘트가 네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신형 돌렸네 내가 말한 게 이거 그니까 신형이네 진짜 깨끗하다 엄청 깨끗하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거 이거는 없었어 이건 나 처음 봤어 좋긴 좋구나 아 근데 이거 12시간 탈 자신은 없는데 엄청 좋네 어우 나중에는 이제 서서 가겠는데 이거 엄청 신기해요 어우 정말 뜰 때 뜰 때 분명히 한 번 놀랐는데 어휴 진짜 뜰 때 때문에 놀랐어 벌써 자 이제 서서 가자 자고 있는 충원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맥주먹냐 페인같이 나오잖아요 추워요 추워 벽옥파에요 충원이 안 받았어? 물어봐주길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찍고 있어요 하이랜드 물이 영국 물입니다 메이드 인 스포틀랜드를 메이드 인 스포틀랜드를 다 먹었나 두번째 밀 맛있어요 페인이 되냐 이렇게 뭐 압가나요 뭐 압가나요 근데 지금 두번 갔냐 세번 갔지 근데 여행 가면 한사람하고 아프잖아 안 아파? 안 아파? 아예 죽었다 야 물 완전 물 색깔 완전히 끝장네 한강을 진짜 보면 세계적인 강의가 진짜 비행기 탈게 못돼 나를 따르라 입국심사를 무상히 마치고 나 입국심사 나는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그냥 첫 도장을 받았잖아 물기를 추리할라고 왜? 내꺼 아니에요 왜 남의꺼 없지? 내꺼 아니에요 내꺼 바로 불어 여기 있다 내꺼 태극기가 여기도 있잖아 뭐해요? 파운드 좀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말로 마지막으로 좀 던져줘 셰터를 타고 이제 런던으로 여기 이제 나오는 입구가 여기 기포공업이 있는데 뭐야 언어가 일본어랑도 다 있는데 한국말 없잖아 잘 되고 있는 건가 나왔다 20파운드 충전했거든 만약에 부족하면 더 충전했어 지금 귀국하는 날 나와서 5번을 찾아야 돼 오케이 충전하는 거였군요 이제 편지 위치가 안 나와있을까요? 우리가 어디있어요 지금? 여기 터미널4 히스트로로 꽤 가야되네 여기서 바랍타가지고 여기 리버풀스트리트스테이션 아 거기가 여기구나 여기 랜선이 되게 작네 되게 귀여워 되게 작아 폭도 좁고 에어팟 없어 창문 열고 다녀 바깥바람 들어와 나한테 왔으면 돼 나한테 왔으면 돼 죽음이다 이제 바로 왔어 구정거장 구정거장 아 그래도 에스킬레이터가 있다 오케이 이제 좀 외우고 온 것 같잖아 나와야 느껴지 아까 가면 북철이었고 이쪽 이쪽 여기 이 길일 것 같애 여기 서있잖아 아주 담당길이 많아서 눅라있지 당장길이 여기보거든 얘네들은 정지선 칼로 지켜 횡단보도로 절대 안 들어와 나를 따르라 저기인 것 같은데 어 내동생이 저기 나왔다 어 독출개모다 고생만 신경해야 돼 연도는 다 이래 원래 아 너무 힘들어 창가 있는 방이네 누군가 하나만 오는 다이밍아 아 정지어 전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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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